언제 살아죠? 되게 오래됐어 또 또 또 웃음소리 아니야? 맞죠? 이거 잘하네? 엄청 잘하네 너무 잘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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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때문에 멜라님? 아니 저거 뭔데? 저거 저거 굳이 왜 저렇게 건드시는건데 랩때문에 또 이거 라져야 라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그려줄게요 여러분들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그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라져한테 주면 된다고 말했어요 와 삼천가리 찍었어 미쳤다 어떻게 해 또 팬서비스로 한번 해줘야죠 펭귄의 생쇼 아 땡 이미테이션 thank you for $10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나는 쓰러지서 잘겠다 이제 나이스 it's time for this 그 까지 수고기